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술에 열량이 표시됩니다. 술이 생각보다 열량이 꽤 높아서 열량 표시로 주류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. 업계에선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어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맥주에 소주를 섞은 소맥 한 잔의 칼로리는 156킬로칼로리, 공깃밥 절반의 열량과 맞먹습니다. 하지만 열량 표시가 없으니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. 술에도 열량을 표시하자는 식약처와 피하고 싶었던 주류업계의 긴 줄다리기 끝에 결국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 매출액 기준 약 70% 이상의 업체, 즉 대부분의 술에 영양 성분이 표기될 전망입니다. 주류업계는 발빠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. 그간 구색 맞추기 수준이었던 저칼로리 술이 대세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. 한 병에 100킬로칼로리가 채 안 되는 맥주에 이어 설탕을 넣지 않은 소주까지 등장했습니다. 매년부터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표시가 확대되고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쉬워지면서 저칼로리는 제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. 저칼로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... 주류업계에서의 저칼로리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. SBS 비즈 어마은입니다.